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행 코치 아슈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아니라고 여러분? 너무 실망이에요. 음, 저는 여러분을 만나뵙길 너무 기다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을 만나뵙 벌써 자, 패턴 9 어머, 아홉 번째 시간이네요? 자, 그렇다면 아홉 번째 패턴을 공부해보는 아홉 번째 패턴의 첫 번째 시간 Do you have? 뭐가 있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취급하시나요?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할 때 손쉽게 물어보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Are you guys ready? 준비되셨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Do you have? 라는, have라는 동사 말고 carry carry carry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뭘 끌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이 단어 말고 여러분이 have, carry 이런 단어가 이런 거, 이런 거 취급하시나요? 파세요? 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특히 상점에서 Do you have a backpack? 백팩 있으세요? 자, 그럼 그거 대신에 Do you carry a backpack? 이거 carry 하시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런 아이템, 이런 거 취급하세요? 아이폰 취급하세요? 갤럭시 취급하세요? 이렇게 한다라면 그런 아이템 취급하냐? 라는 의미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have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취급의 의미가 좀 더 가깝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얘기해 볼 부분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런 거 없으세요? 라는 부분인데 전 개인적으로 hot and spicy 역시 저는 I'm so Korean 한국 사람이네요. 저 매운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매운 걸 좋아하지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좋아하는데 잘 못 먹어요. 매워하면서 울면서 먹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spicy food? Do you have any? 이런 거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매운 거 있으세요? 매운 음식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spicy food?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조금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시면 hot and spicy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네요. hot and spicy 쉬우시죠 여러분? 우리 그러면 hot까지 넣어서 읽어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Do you have any hot and spicy food? Everyone repeat after me. Wow, well done.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김생민 씨 보니까 great 이거 하시더라고요. super great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많이 따라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희 집에 이거 있니? rice 있어? 누누를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면이 좋아요. 네, 여러분은 뭐가 좋으세요? rice rice 좋긴 한데 음 그래도 저는 면이네요. 자, 그렇다면 Do you have rice? not noodle Do you have rice? not noodle 이렇게 늘었다 올려주시면 돼요. Do you have rice? not noodle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저처럼 Do you have noodle not rice?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쉬우시죠. Do you have A not B A not B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저는 타이 음식 파타이 이런 거 좋아해요. 와 파타이 생각난다. 여러분 같이 가도록 해요. 우리 같이 네, 생각나요. 그 다음에는 pattern 10 이번엔 뭐 해볼 거냐면 T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o you have green tea? Do you have green tea? Green tea? 자, 여러분 다시 한번 repeat after me. Do you have green tea? 쉬우시죠? 그 green tea 말고 또 뭐 있을까? black tea 홍차 이런 애도 있겠네요, 여러분? 뭐 dazzling 이런 것도 있고 차 종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Do you have A, B, C, T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내셔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주스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책에 있는 pattern 2 2번에 있는 문장입니다. Do you have tomato juice? Do you have tomato juice? 재밌는 건 tomato 저희 동네에서는 호주에서는 tomato 자 tomato juice 미국 사람들은 Do you have tomato juice?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tomato 보다는 tomato 가 조금 편하긴 해요. 여러분이 편하신 인터내셔대로 Do you have tomato jui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네 문장 한 번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는 제가 한 번에 썼던 이유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썼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리뷰 한 번 해볼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자 Do you have any spicy food? 잘하셨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Do you have rice? Not noodle? 세 번째요. Do you have green tea? 하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네 번째 문장이에요. 자 토마토 주스 있으세요? Do you have tomato juice?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자,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막 구압아 주스라던가 망고 주스라던가 아, 뭔가 얘네들만의 막 특별한 주스가 있거나 그날의 오늘의 특별한 것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가서 괜히 막 특별한 거 먹는 거 굉장히 좋아요. 사실 가서 조금 실망한 적도 있긴 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날의 특별한 거 아니면 런치 스페셜 이런 것처럼 그럴 때는 Do you have a lunch special? Do you have a lunch special? 런치 스페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특별한 거 없나요? 스페셜 메뉴 없어요? 이럴 거라면 Do you have any specials? Do you have any specials? 우리 아까 전에 Any spicy food 했던 것처럼 Any specials? 특별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오늘 특별한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런 걸 뭔가 안내해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누구한테 셰프라던가 웨이터 웨이터 리스한테 직접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뭔가 추천해 주실래요? 전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아니 뭐 추천해 주실 거 없으세요? 라고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죠. 추천을 여러분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현지 레스토랑에 있는 웨이터한테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받는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여행 가시기 전에 현지인도 현지인이지만 한인 여행객들이 가서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독일 여행 가서 봤었는데 너무 짰어요. 저의 입맛은 맞지 않더라고요. 현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추천해 줬는데 저의 입맛에만 그랬을까요? 일단 포션이 너무 크고요. 저의 입맛에는 너무 다 짰어요.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슈니첼은 아니었는데 슈니첼은 되게 많이 썼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나 일단 굉장히 짰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다음번 우리 음식 특집할 때 나라별 음식 맛있는 거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얘기해 보면 뭐가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짜는 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Salty 그쵸 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싱거는 Sour 저는 Sour 한 거 되게 좋아요. Sour 젤리 Sour 한 거 아니면 단 거는요 Sweet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쓴 거는요? 약은 Beater 자 근데 이거 말고 굉장히 싱겁고 밍밍하다가 표준한가요? 아닌가요? 뭔가 곰국에 이 소금을 덜 넣은 듯한 먹다 만 거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약간 알리오 올리오인데 먹은 거 같지도 않고 안 먹은 거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 이럴 때 여러분 Blend Blend 브랜드가 아니라 Blend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It's too Blend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싱겁다로는 제 생각에는 표현이 안 돼요. 싱거운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니 맛도 내 맛도 아니야. 맞나요? 아 니 맛도 내 맛도 아니야. 이럴 때 Blend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레스토랑에서 이거 맛이 약간 제대로 된 맛이 아니야. 맛이 안나. 이거 맛이 없어. 맛이 안나. 맛없다가 아니라 맛이 안나라고 할 때 It doesn't taste right. Right 하지 않은 맛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셰프분이 아마 화내실 건데 그쵸? 조용하게 여러분 친구분이랑 얘기하시면 돼요. It doesn't taste right. 이거는 Right 한 맛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표준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맛 그러니까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표현일 때 네 우리 Blend 아니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맛이 이 맛도 아니고 이 맛도 아니고 맛이 약 이상해. 정확하지 않아. 자 맞지 않는 맛이야. 그러면 It doesn't taste right. Right 하지 않은 맛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맛이었습니다. 아셨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음번에는 또 굉장히 또 다양한 맛들 우리가 항상 긍정의 맛만 얘기하거든요. 맛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을 때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더 재밌는 얘기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저희가 찾아올 테니까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여러분들 저희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팟빵이나 팟캐스트로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요. 음 저희 목소리에만 익숙해지실 텐데 관심 있으시다면 유튜브로도 들어주시고 팟빵 팟캐스트로도 많이 저희 방송 청취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곧 All About Travel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자 여러분 알고 보면 쓸모있는 애슐리의 꿀팁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쓸모있는 정보만 드린다는 사실 자 이번에 우리가 얘기해 볼 부분은 놀라운 깜짝 놀랄 사실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깔깔깔깔 웃으실 텐데 음 저도 요 정보를 준비하면서 조금 놀란 부분들이 있었답니다. 음 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그냥 내가 익숙한 단어들 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이게 회사 이름이었네 브랜드명이었다고 라고 하는 것들이랑 어머 요거는 사실 제가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알고 있긴 했는데 음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임상실험을 해보았을 시 이 중에 많은 단어들을 학생들이 거의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동이 많이 오는 아이들만 쏙쏙쏙쏙쏙쏙 모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은 앞에 사설이 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음 기대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 여러분 자큐지 들어보셨나요? 저의 꿈이네요. 로마 자 신행은 여기로 가야 돼. 신혼여행 뭐 어디로 간다는 거야. 신혼여행 여러분 이제 뭐 하와이든 어디든 이제 가셔서 자 드넓은 음 하와이 갔다 자 그래 그러면 뭐 스위트룸에서 그렇다면 자큐지가 있는 핫텁이라고 부르죠. 뜨거운 욕조 월풀 욕조라고도 부르는데 자 물 팡팡 뜨거운 물 팡팡 마사지 되는 이런 식의 욕조를 우리는 자큐지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가보셨다고요? 네 부럽네요. 네 자큐지 근데 브랜드 리밍인 건 알고 있으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자큐지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밴드 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I need a bandage 아마 생각 안 나실 거라고 믿어요. 음 실망이에요 여러분. 야 나는 반짱고 필요해 라는 거였는데 얘가 bandage 라는 단어인데 이게 Johnson & Johnson's 이런 회사에서 이걸 이제 개발해서 얘가 고유명사가 된 거거든요. 뭐 우리한테도 네일밴드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약간 고유명사처럼 부르긴 하죠. 이런 애씨들이 아마 우리한테도 많긴 많을 거예요. 좋은 애씨 있습니 여러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런 애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쫄쫄이라고 부르는 스판 쫄쫄이 스판덱스 이런 애들이 있답니다. 스판덱스 스판 쫄쫄이 이런 애들 뭔지 느낌이 팍 오시죠.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침에 출퇴근 하시는 쫄쫄이 네 또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 벨크로 라고 부르죠. 얘도 찍 쫄쫄이 찍찍이 이런 애들 찍찍이 라고 부르는 이렇게 운동화 특히 아이들 운동화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벨크로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 네임에서 온 거라고 또 해요. 또 다른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발명품인 것 같은데 포스티 포스티 이것도 브랜드 네임이 3M에서 만든 거죠. 그렇죠. 이것도 포스티 포스티 포스티이란 부분이 동사로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스티을 포스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건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에는 다 전세계적으로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페인켈러 중에 하나 우리도 이렇게 부를걸요. 아마 다른 예시들이 우리한테는 당연히 많지만 외국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스피린 아스피린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아스피린 네 아스피린 그렇죠. 뭐 페인킬러 중에 하나 해열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아스피린이라는 것도 바이엘리사에서 나온 건가? 그런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 네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더 대표하는 하나의 고유명사 됐고요. 근데 저는 호주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호주에서는 아스피린보단 저희는 파나도를 더 많이 패너러 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사실 패너러를 사실 더 많이 페인킬러 일종으로 그게 조금은 더 호주 내에 사는 사람들만의 고유명사화된 페인킬러 일종이긴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에스피린이 더 유명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기타 등등으로 Zeper 요요요 이런 것도 있고 뭐 Stabler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호치키스 이거 아 호치키스가 또 우리가 약간 단어를 바꿔서 발명가라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좀 이상하게 부르는 단어가 좀 있긴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자 제가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임상실험 했었던 국가명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국가명의 굉장히 혹은 도시명의 취약이냐 독일만 가면 우린 잘 힘들어요. 어디냐면요 여러분 자 어딜까요? 여러분 베를린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베를린 여러분 벌린 따라해 보실까요? 벌린 Where have you been? I've been to 벌린 I've been to 벌린 여러분 어디라고요? 베를린 아셨죠? 근데 8위는 Paris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저희 학생들 100이면 100 다 맞췄어요. 8위는 그래서 여기 너무 쉬워서 넣어놓긴 했지만 여러분이 다 맞추셨을 거라고 사실은 믿긴 해요. 또 어디가 있냐 자 스위스는 스웨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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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이탈리아라고 아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탈리아가 아니라 Italy 뭐라고 한다 여러분? Italy Italy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Italy We've been I've been to Italy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 가게 되면 뭐 트리일이고 여러 개가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발음이 예상치 않은 발음이거든요. 루체른 이게 독일식 발음이 읽고요. 근데 루체른이 아니라 루쏘른 이렇게 읽어요. 루쏘른 아셨죠 여러분? 어떻게 읽는다고요? 루쏘른 영어식 발음이거든요. 또 어디가 있을까 자 여러분 남미 전 남미는 못 가봐서 진짜 넘어가고 싶거든요. 칠레 칠레 가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나 칠레 가고 싶다. 아메리카르 칠레 못 알아들어요. 트레버 에이전시 가서 자 아메리카르 칠레 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칠리 소스 기억나세요? 칠리 소스 그래서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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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가 아니라 칠리 끝발음이 이로 소리 나야 된다는 거. 와 예상과 다르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면 페루 페루는 진짜 또 예상과 발음이 달라요. 페루가 아니라 어 소리입니다. 슈와 발음 페루 액센트도 달라요. 페루 이렇게 돼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토이스피킹을 수업해서 학원에서 가르치는데 파일 3라고 수업에서 가르치는 이제 이런 문제 중에서 자 너 여행 어디 갔었어? 그때 페루 같은 데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라고 학생들 막 시키죠. 왜냐면 발음이 불편하고 학생들이 막 헷갈리거든요. 나 페루 친구 만나 이런 거 힘들거든요. 여기는 페루 친구 페루 친구 페루는 더 어려워요.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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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볼 거냐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근데 스펠링이 여러분 헨 이라는 H 사운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G가 들어가요. 스펠링이 그래서 아르헨티나 G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셨죠 여러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하면 못 알아 듣는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다시 유럽으로 와볼까요? 그리스 아 그리스 가고 싶네요. 그리스의 아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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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들어요? 아펜스 자 입을 에 하신 다음에 아펜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펜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여행하실 때 여행의 트리블 플래닝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저 여기 여기 여기를 할 건데요 라는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되어야겠죠?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목적지 다시네이션 디파트 플레이스 중요한 부분 내가 어디 출발 어디 도착인지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고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 현지에서 고생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특이한 부분들 특이한 장소 여러분이 여행 많이 가시는 부분들 장소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죠 여러분? 그렇죠?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단 그러면 여러분 have a nice day everyone